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 일단 위나라의 상황이 그 어쨌든 이 그 난이도는 최야 최하죠 난이도는 최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벤트를 가능한 조건을 다 맞춰서 이벤트를 가능한 많이 보도록 해 볼게요 음 이게 진짜 총나라가 항복하고 우나라가 항복하는게 그런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벤트가 어떤게 있는지 보고 이벤트 발생이죠 어 됐고 나머지는 똑같이 합시다 자 이벤트 진짜 항복이 되나 항복도 한번 걸어보고 뭐 안되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사마소 아이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조한이 거의 바지사장 아닙니까 사실 어 메세지가 빨리 넘어가지 잠깐 메세지 그래도 일단 상황 좀 볼게요 자 뭐 상황은 뭐 압도적이죠 사실 압도적해서 뭐 할건 없고 인재 75명 오나라가 56명 음 총나라는 뭐 36만밖에 없잖아 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개인데 36명이면 66에 36 하나다 여섯명 밖에 없다는 거군요 어 하긴 뭐 자 군단 좀 봅시다 군단이 하나 둘 셋 넷 색깔이 다른건가 자 군단은 어쨌든 나눠져 있구요 어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일단 일단 이벤트를 한번 볼게요 이벤트가 뭐뭐가 있나 역사 이벤트 한번 봅시다 으 전부 잠깐만 잠깐만 이벤트 없니 아무리 코이가 후반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휴가 없네 코이 삼국지가 그 적벽 대전 이후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13 때도 그렇고 아니 이거 너무하죠 이벤트 나오게 충분히 있는데 이게 없다고 엑? 어잇? ㅋㅋㅋㅋㅋㅋ 응 없어 ㅋㅋㅋㅋㅋㅋ 이거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냥 지금 오늘 이거 이벤트 맞춰서 한번 조건 맞춰가지고 뭐 등에 가고 항복하고 약간 그러고 그런 거 약간 생각했는데 약간 지금 멘붕이 오는데 지금 약간 ㅋ 아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어. 아 깜짝이야. 한 대 맞았어요 지금. 황당하네. 갈꼴이 마법수가 갈꼴을 잃었군요. 일단 시정 좀 봅시다. 관직 좀 그러게요. 너무 놀랬어 지금. 가충이랑 사마솔중에 일단 종예까지 지력을 일단 제일 높은지 좀 볼게요. 일단 관직. 일단 모두 해임하고 지력 승상을 누구 줄까? 일단 봅시다. 지력으로 보면은 종예가 1등이군요. 종예가 해야지 뭐. 어이구.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하면 안되겠는데? 일단 관직 잠깐 볼게요. 충성 마이너스가 심하네요. 오 마이너스가 심해요. 어. 그래도 플러스 5짜리.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지력 봅시다. 일단 종예가 에이스니까 종예 하나 주고. 종예하면 100 될 것 같은데. 지력 5짜리 있겠지. 누구한테 있겠지. 그죠? 이제 뭐 포상 하나 주면 되고. 왕관 미안해. 세상에 다 그런거야. 자. 뭐 워낙 풍요로우니까. 명품 봅시다. 지력 5짜리 있나요? 지력이 5짜리는 없네요. 또. 아니 이렇게 2짜리만 겁나 많아. 많으니까 2짜리 하나 줍시다. 일단 하나 줄게요. 2짜리 하나 주고. 자. 90. 벌써 98이에요. 5짜리를 하면 끝난거죠? 아. 항복공고 있구나. 자. 이거. 일단 쳐들어 하기 전에. 어. 항복공고 한번씩 해볼까요? 진짜로 이거. 딱 6개면 항복공고 잘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재수 좋으면. 딱 6개면은. 내가 딱 4개까지 해봤잖아요. 저번에. 어. 딱 4개까지 해봤는데. 6개는 좀 무리 같긴 하지만. 에.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좀. 항복공고가 좀 허무하게 들어가긴 하니까. 자. 안녕하세요.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일단. 신선 좀 합시다. 어. 명품. 뭐 하나 줄까? 어. 지력 하나. 뭐 필요 없겠지만. 가세요. 하하하. 혹시 이거. 오나라랑 둘 다. 항복공고 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백피도 오는 좀 그렇고. 음. 요거 변도련. 됐죠? 어. 갔다와봐. 갔다옵시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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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바꿨구나. 아이고. 아이차. 안 바꿨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 헤이. 망했군요. 넘어갈게요. 일단. 야. 최후반기 이벤트 없는 거. 깜짝 놀랐다. 지금. 너무 했는데. 음. 자. 뭐. 알아서 잘 먹네요. 일단은. 뭐. 외교로 한번 해보고. 어. 침밀까지 만들어 봐서 항복공고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음. 자. 98. 자. 뭐. 98정도는 믿어도 되겠죠. 그니까. 폐회위도 없고. 뭐. 뺏기는 것도 없고. 사마소랑. 그. 사마염인가요. 그 이벤트 만들면 충분할텐데. 아니. 일단. 그런 거 되게. 버라이어트하게 있을 줄. 아. 그런 게 있어야지. 후반기도 재밌지. 너무 무시하네. 후반기. 일단. 기억도 되니까. 기억까지 해봅시다. 어. 전술론 먼저. 자. 병사 많이 가. 군량도 많이 가고. 사마염. 꼴보기 싫죠. 가는데. 백신. 야. 이거. 어. 갔다옵시다. 둘만 갔다와. 많이 보내기도 귀찮아. 그냥 갔다와. 갔다와. 그냥 갔다오고. 명품도 하나 들려보낼까요? 음. 이 정도면 됐지. 많이 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 정도 갑시다. 그냥. 갔다와. 자. 외교. 자. 교역. 이거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가. 많이 가. 자. 됐고. 명품은 됐고요. 여기 좀 애들 좀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나마 빠르군요. 자. 됐고. 이제 탐색 좀 해볼게요. 지력 5자리가 나와주면 땡큐한데.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전에. 자. 일단 시정 먼저 줘야지. 자. 어. 그러게. 효과를.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약간 대중이 없어가지고. 어. 수근 육성 따위 필요 없고. 명령서 증가 일단. 명령서 증가. 이거 하나 합시다. 명령서 증가 하나 하고. 자. 내정도 좀 볼까요. 음. 개발 상승량 증가. 자. 지금 코스트 묘자. 38. 어. 1코짜리. 자. 개발하고 치안합시다. 개발 개발할까. 어. 어. 그쵸. 근데 아직까지. 확. 확. 확실하게. 그걸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아. 근데 그게 하기 좀 그래. 자. 봉시랑. 뭐. 뭐 해줘야 되나. 안행. 그래도. 자. 29니까. 마이너스 1자리에 넣게요. 음. 야. 이거 5단을 좀. 하는 건 아니고. 자. 어린이랑. 5단. 5단 가도 되겠네요. 갑시다. 봐봐. 자. 대충 해주고. 탐색이나 할게요. 자. 혹시 등용도 있나. 야. 지금. 제안은. 매우. 어. 제안은 매우. 귀하니까. 자. 이제 후방기기 때 메이드가 다 죽어 나잡아질 거예요. 자. 자. 죽어 나잡아지는 걸 또 보고 구경합시다. 뭐. 안쳐. 알아서 쳐들어가시겠지. 알아서 잘하네요. 응. 알아서 잘하니깐. 냅둡시다. 아. 지력 3자리 나왔네요. 아. 지력 5자리가 고픈데. 자. 조한. 진짜 생긴거 너무. 저. 조한. 일러가 13대도 저. 저 일러 아니었나요? 똑같은 일러 같은데. 느낌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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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대는 살아있는 애들 자체가 다. 이제. 없어지니까. 다 귀하죠. 자. 등용도 봅시다. 음. 황호. 등용 되는거 아니야 저거. 자. 이거 친선도 잘. 이거 내가 이리로 와야되요. 내가 이리로 와야지. 친선을 여기서 보내면 빨리빨리 가는데. 괜히 멀리 갔군요. 지금. 지금. 일단. 인명해서 봅시다. 자. 자. 관직 좀. 아. 군단 좀 보고. 군단 편제를 내가 일러 좀 이동을 할게요. 여기서 보내는게 훨씬 빠르니까. 낙양에서 보내기 너무 멀어. 그쵸. 어. 1. 자. 어. 어디 어디 해줄까. 낙양을 내가 먹어줄까요. 설마. 쳐들어오진 않겠지. 설마 쳐들어오진 않을거에요. 자. 결정해주고. 자. 이동합시다. 자. 호출하는게 낫겠다. 이쪽으로 호출할게요. 자. 호출. 자. 다 와. 우리 슈퍼에이슬드 다 옵시다 일단. 어. 아씨. 아. 아. 나 없나요. 아. 아. 일단 정치. 도둑. 아. 지금 아직 못 왔군요. 일단 다 와. 일단 다 오고. 자. 정치 다 오고. 자. 지력. 자. 무력. 좀 오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 와. 흐흐흐. 자. 이 정도 오면 되겠지. 이 정도 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5명 너무 했나. 아. 25명 너무 했나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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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 빼버리고. 어. 꺼지세요. 꺼지세요. 자. 됐고. 어. 지금. 내가 아직 귀환 중이니까. 다음 턴에 옮깁시다. 자. 탐색 좀 해줄게요. 자. 관직. 자. 군단 편제 다시 합시다. 자. 됐고. 4군단. 사마. 사마씨. 싫은데. 사마씨 너무 싫은데 지금. 사마씨 불안불안하죠. 다 빼. 1품. 다 뺍시다. 음. 자. 알아서 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탐색. 하면서. 어. 넘어갑시다. 아. 탐색이 없네? 네. 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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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으로 온다고? 자 나도 천도합시다 이제 나도 이쪽으로 오고 이동, 호출 내가 지금 친선 걸고 있는데 나한테 오면 안되지 자 신분 내려갈게요 20일 걸리는군요 그런가요? 조카가 귀엽네요 조카가 자 이벤트 뭐야 아 이거 이런 것들은 아니 이런 쓸데없는거는 미리 미리 해놓고 나오면 안되나? 이거 아무 의미없는 이벤트 자 넘어갑시다 아 약간 이거 이거 보게 하려고 이거 땅 하나씩 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조금 짜증나죠? 아니 괜히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아 삼아서 써야죠 아마 오고 있을겁니다 음 자 디웅 아 없었고 아마 내려오고 있을거에요 일단 이동 중이니까 좀 냅둘게요 탐색 좀 해주고요 자 모두부장 해 아 잠깐만 그래도 내정은 넣어줘야지 내정은 넣어줘야죠 그래도 아무리 신경 안쓴다고 해도 그래도 내정은 넣어줘야죠 자 됐고 제형내정까지 넣어주고 자 넘어갑시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어? 아 올랐군요 어 올랐으니깐 어 모략을 넣어줄까? 자 모략 넣어줍시다 음 자 뭐할까? 외교교섭 이거 합시다 외교교섭 종행술 좋죠? 어 종행술 브이로그 위험하다고요? 아 뭐가 위험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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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왕도는 무적이 잘 오네요. 왜? 뭐야 이거? 왜? 뭐,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지금 조조, 이게 큰 조조를 처음 해봐서 큰 세력을 처음 해봐서 근데 원래 이렇습니까? 원래 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땅을 먹어서 그런 건가요? 황당하네? 아니 한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이런 건가? 황당하긴 하네요. 자, 뭐랄까? 아, 뭐할까? 시설 해봅시다. 자, 시설 뭐 있나 보고 사기 상승 좋죠? 사기 상승 하나 하구요. 자, 인사 뭐 있나? 명령서 증가 하나 좀 있으면서 좋겠는데? 명령서 증가 좀 해주고 됐죠? 한꺼번에 두 개가 올라 버리네요. 황당하게? 자, 친선 계속 해봅시다. 아, 그 전에 음... 자, 명품 좀 더 줄게요. 일단... 아, 종이 지금 우리 분주가 오고 있는 중인가 아직도? 아, 오는 중이군요. 이벤트 또 있어. 아, 이거... 아, 이거 또 하면 돼... 이거 하면 또 오르겠는데? 하나 더? 하나 또 오르겠는데? 야, 이거... 굉장히 심하군요. 이거 뜨게 하려고 일부러 땅 하나씩 안 먹게 해놓은 것 같아. 일부러 조조. 아, 조조래. 위나라. 이거... 이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 자, 아마 후반기 이벤트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나리오는 만들어 놓고 이벤트를 안 만들어 놓다니? 황당하긴 하네요. 자, 끝났어 또. 어... 탐색이나 계속 해볼게요. 자동탐색하고 다 해, 다 해.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쳐들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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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러게요. 역사 이벤트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더니... 참네. 뭔가요? 귀엽죠? 귀엽네요. 자, 어... 아마 추가해 주지 않을까? 제정신이면은 진짜. 제정신이면 추가해 주지 않을까요? 진짜? 제정신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음... 낙양을 어디다 줄까? 오픈관... 음... 군단 해산해. 군단 해산해. 은근 흑의자이다. 군단 편집에서 다 줍시다. 여기다 줍시다. 음...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 나 몰라. 자 일단 외교 작전 해보고 안되면 뭐 한번 해봐야죠 뭐 자 다 가졌죠 자 다 해서 하나로 합치고 자 어 내정을 먼저 할까요 지원 아 위 알아서 해 석폼 좀 불안한데 자 통솔 어 사마소 정말 불안하죠 뭐 하자 3 제일 불안해 사마요 뭐 어디 사마요 뭐 어디 갔어 사마요 여기 있네요 아 유 아 너무 빨리 왔나요 내가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군요 사마소로 불러야 되는데 일단 무력으로 갑시다 문항이 할게요 자 내가 좀 앞질러 왔군요 어 그렇구나 쳐들어 아 쳐들어 가나요 아 그럼 그거 해야겠다 내정으로 해야겠다 그러네요 자 정치 지력 다 오시고 통솔 어 잡읍시다 자 그럼 군단 편제 잠깐 다시 볼게요 내정으로 안하면 또 요거 안쳐 요거 안 먹을 것 같아 가지고 아이 참 자 군단 편제 해주고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 먹어주고요 딴 딴 딴 다 먹었죠 어 다 다 먹었으니까 저기만 해주고 합시다 자 하고 인명 군단 편제 다시 자 4군단 야 내정해 아니면 지원을 할까 아 내정해 내정해 아니면 전체 임하고 어 내정하고 자 불가 불가 됐죠 지원도 불가 요거 괜찮은데 일단 내정으로 합시다 내정하고 알아서 살아가겠죠 알아서 하거지 자 됐고 여긴 일품관이니 여기서 한 명 보낼게요 아 왔군요 야 너 이거 먹어 자 공격해 놓고 먹으면 뭐 다중에 다시 줍시다 자 이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이제 애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그나마 모였으니까 일단 배치 좀 해주고 알아서 해 자 진선작자로만 가봅시다 근데 그전 얘는 좀 뭐야 영 거슬리네요 영 거슬리네 일단 쟤는 좀 보내봅시다 좀 짜증나네요 아 등에 왔으면 끝났지 뭐 등에 왔으면 끝났지 뭐 자 연계는 없을 거예요 정리해라 심지어 안 좋고 자 양호 아유 좋아요 이렇게 넷이나 나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요 너 추행 어 안행 자 장사 그냥 공격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차근차근 먹어 줄게요 자 됐고 자 외교 자 이제 친선 자 그전에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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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명품 지금 종이 어디있나요 종이가 지력이 지력 3짜리가 있으니까 자 지력 2짜리 빼서 빼는거지 뭐 자 군주 가지고요 자 다시 주면 됩니다 자 명품 3짜리 주면 더 좋아하겠죠 지력 3짜리 5짜리 나오면 또 바꿔줄게요. 지력 99 혹시나 항복 권고가 바로 될지 안되겠지만 아 그 구라치고 있어 또 아 이거 구라죠? 아 이거 99인데 구라긴 구라인데 이거 한번 믿어봐? 아 알겠습니다. 굴하긴 구라인데 나올수도 있어요. 나올수도 있습니다. 세상일을 모르는거에요. 일단 유선 천가지고 된다고 말도 안되. 만정돈 줘야지 응? 아 이거 뭐 개소리야. 잠깐만 여러분 천주니까 된대 그러니까 만주니까 안된대 아니 이렇게 구라를 친다고? 아니 너무하잖아 무슨 구라를 저렇게 쳐?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쵸? 근데 이게 원래는 다 항복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진짜 설마 될까? 한번 해보고 일단 친선까지 만들어봐서 한번 해볼게요. 친선까지 만들어봐서 일단 지력을 100 만드는게 중요하니까 탐색을 계속 해봅시다. 음 자 모든 무장까지는 아니고 암낭관 그래도 해도 다 되겠죠? 어 됐네요. 다 된대 진짜 무사님 내가 99인데 그래요 아 지략체 5짜리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아 야야야 아 상한자 뿐은 좋아요 지금 애들이 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명템 매우 필요합니다. 일단 등에가 얼마 안남았지 않나요? 아 벗어보단이야? 아니 좀 아 근데 뭔가 되게 쉽긴 쉽다 뭐가 수월하게 넘어가네요 진짜 뭐가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다 이겨 음 뭘 해야되나 할게 없는데? 너무 좋아서 일단 요것도 남구요 야 이거 지세 연구 10단 만들어 그냥? 지세 연구 낙석 망태 필요 없으니까 확인합시다 네 확인하고 아 야야야 자 군사지? 종이의 군사구요 어 일단 5단 들어가 있고 요거까지 하면 9단이죠? 아 맹화함정을 쓰고 싶은데 맹화함정은 안되네 그냥 공격 증가나 합시다 요거 뭐 할거 없으니까 대충 넣어주면 되죠 이게 너무 좋아도 탈이야 자 등에 한번 보고 음 자 안되구요 외교 친선을 계속해야되요 지금 자 적시 아 시기상조군요 아 요거는 된다네 또 요런거는 믿을 수 있겠다 아까 그건 좀 그랬는데 한 5천 줘볼게요 악화될 가능성 요건 좀 믿음이 가는데 그래 구라를 까더라도 이렇게 까야지 자 9천 자 만이 된다고 아 23일인데 다 된다네요 한번 보내봅시다 까지거 자 갔다와봐 자 돈이 별로 없네요 아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겁니다 지금 오고 있는거죠 병사랑 돈이 필요한데 돈 음 돈 좀 오고 난 돈이 필요하다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자 가봅시다 아 올해님 오늘 방송 안하시나보네요 노자가 없어 안나오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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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자는 아니지만 오자가 아 아씨 통소리잖아 오자잖아 나 진짜 노자인줄 알았네 나 진짜 노자인줄 알고 오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이러는데 오자군요 자 갑시다 어 퇴각하고 공격 아 그러시군요 여기 올해님도 지금 삼국지 방송하시니까 혹시나 재방송 안하거나 그러면은 올해님 방송도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같이 봐주세요 올해님도 되게 뭐죠 되게 착한 방송 하시는 것 같아서 저랑 좀 마음이 맞아서 제가 먼저 친설을 던졌거든요 제가 가서 이제 친설을 던졌는데 친밀이 좀 올랐겠지 지금 평상에서 약간 우호강계됐어요 평상에서 약간 우호강계된 것 같고 자 봅시다 유튜브가 뭐 문제 있었나보군요 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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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붕후까지 하려면은 이거 붕후 되려면 이거 돈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붕후하려면 내가 돈보내야 되나봐 돈 마련되는 대로 금 마련해가지고 외교사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하시는 분 오전에 실험방송이요? 아 올해님 아 그러셨구나 아 뭐 유튜브가 안좋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잘 되셨길 자꾸 쳐들어와서 지금 친밀이 안되네 근데 자꾸 쳐들어오네요 저는 예능이다기보다 이제 그냥 뭐 이민족이요? 안죽어요 코우님 안녕하세요 이민족은 안죽더라구요 이민족은 다 클롱무장들이라 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요 클롱무장은 좀 너무해 자 됐죠? 넘어갑시다 내가 누군 자 제발 항복 거절이 항복 당연히 안되겠지 이게 지력 지력 100대 때까지는 아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동추 자 그딴 거 필요 없고 자 어 두 명 봅시다 아 유표가 멀어서 그러는군요 두 명 가고 있고 자 아 신선 이거 자 지력 100을 어떻게 빨리 올릴 수 있을까 차라리 교역을 빨리 보내버릴까 아 교역 아 내가 야 이거 이거 내가 안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거 직접 내가 관할하지 않으면 교역도 안 가는군요 어 이렇구나 아 교역 아 교역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아 교역도 내가 직접 관할 안하면 교역이 안 뜨네요 어 이거 지금 알았네 하긴 뭐 교역해 그동안 교역해 볼 일이 있어야지 뭐 어 교역해 볼 일이 없었잖아요 그나마 가까운 데가 여기가 가깝겠지 자 다시 봅시다 여기가 안식이니까 여기를 내가 먹어야겠네요 야 이거 이렇 여러분 다 아셨나 나만 몰랐나봐 여기 다시 봅시다 낙양이 멀긴 하지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로가님 안녕하세요 자 등용도 해보고 할 거 없고 기도가 어제는 잘 안 돼가지고 어제 망했잖아요 기도빨이 잘 맥혀야 되는데 음 자동탐색이나 합시다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외교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네 최후반기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오나라보다는 유선이 항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요게 잘 되겠죠 저게 외교가 일단 친선이라도 자 험악됐어요 일단 험악됐는데 절대 붙으면 안 돼 절대 쳐들어가지 마라 수명이 긴가요? 그래서 저도 조안이 이벤트로 뭐 있을 줄 알았어 이벤트로 뭐 사마염이나 사마소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이벤트 전부 합니다 너무 실망했는데 자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사실 이거 조안 맨 후 최후반기 하는 약간 재미가 완전 반감되는 느낌이라서 좀 그렇죠? 좀 그래요 자 대상무장 없구요 음 자 친선 계속 해볼게요 아 이게 지력이 99라 믿을 수가 없어 예 촉대를 촉 먼저 해볼게요 이제 험악이니까 자 금 금이 얼마 없어요 지금 같이 있는 거 통솔 와 5자 정도면 되지 않을까 5자 정도면 되겠네요 20짜리 되고 한 15짜리가 없네 근데 노노지폐 이게 된다고? 아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며칠 걸리나요? 어 이제 사마시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사마시로 넘어가는 거죠 갔다 옵시다 일단 친밀까지 만들어놓고 외교 한번 해볼게요 그나저나 자 탐색이나 계속 합시다 탐색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그냥 다 해 다 해 자동탐색 다 해 5등 문장 다 해 자 5등 문장 다 하고 여기 아직도 안 먹었니? 어 가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땅도 넓어서 가기도 힘드네 아 모공정 다 그거 필요없어 오나라가 슬슬 건드리네요 콜점령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기 처음이군요 조하니가 아마 마지막 황제 조씨 마지막 황제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시전변 아 정시전변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제가 그냥 뭐지? 플레이할 때는 플레이할 때는 보통 이벤트에 신경 안 써가지고 잘 몰랐는데 아니 이거는 좀 그렇다 막상 또 이런 쌤 세력을 할 때는 이벤트 보는 재미로 하는 건데 어 좀 그렇죠 자 진선 강이랑도 합시다 다 해야지 뭐 어 손휴 어 됐고 그러니까 그런 찬탈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없네요 자 수송 돈 가져와 돈 마지막 황제 맞죠? 사실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수송은 애들이 없어 수송은 애들이 없어 자 다 가져와 자 다 가져와 내년에 죽나요? 아 그래요? 알아서 싸우시네요 알아서 잘 싸우고 있고 자 돈 음 돈 음 돈 많은데 수송 갑시다 자 금 가지고 오고 아 다 가져와 자 외교하려고 외교하기 쉽게 쉽게 일로 왔는데 돈 땡기는 게 문제네요 자 수송 아 없군요 애들이 자 없고 돈 가져와 돈 가져와 다 땡겨 다 땡겨 자 수송 자 됐고 야 내정 뭐야 지역내정 야 다 일괄의 힘 자 무조건 상업 자 됐죠 자 탐색 계속 합시다 음 그쵸 등에 등에는 그래도 등에는 그 하나 청량수 하나 줘야지 오히려 이러면 내가 이벤트 만들기 만들게 생기는 거네 그쵸 아 아 전국체 아 뭔가 했네 또 아 자꾸 아 이거 강릉 짜증나게 하네요 확 그냥 먹을까보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 이벤트를 만드셨다구요 그것도 재밌는 즐기는 방법에 손이 절대 안오죠 음 자꾸 짜증나게 하죠 이거 확 그냥 일단 이거 이거 좀 먹고 시작할까 저거 좀 먹고 시작할까요 짜증나게 하는데 음 소녀 어차피 적시니까 광릉 하나 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갑시다 아이 참 좀 귀찮게 하네요 안 쳐들어가면은 눈치 보고 가만히 있어야지 어린 봉시 봉시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봅시다 적당히 좀 하시라구요 참 안행 갈까 그쵸 아 학익 열받는데 학익으로 해줘 봉시 5단 뭘 써줄까 여기 혹시 아 없군요 장사 안행 어린 없나 어린이 기본인데 어린 봉시 갑시다 똑같군요 어린 봉시 자 출진 어 갑시다 삼하망 자 삼아주 종회 그치 왕침 왕침은 또 뭐야 왕혼 자 왕업 혹시 여자 있나요 아 신원년 양휘 조방까지 일단 가봅시다 음 아이 그래도 등에 써야지 사인은 안좋지만 등에 씁시다 자 맞아요 자 재원 자 혼란기간단축 됐고 어 신원형이냐 양휘우냐 신원형 자 재원 상태이상 기간연장 자 혼란기간단축 자 혼란고무 어 뭘로 줄까 이걸로 합시다 자 왕업 빠지고요 정력체대하고 왕침도 그냥 빠질게요 이렇게만 해줘 충분해 애들이 워낙 압도적이라 자 기략 아이고 투석하나 갈까 됐죠 뭐 그죠 병사체대하고 갑시다 그냥 갈게요 음 그냥 공격이지 뭐 일단 공격 자 등에가 이렇게 왔다가 준게 자 공격 하고요 근접시 공격으로 할게요 자 음 여기를 좀 먹고 네 여기랑 좀 친해지면서 먹고 합시다 아유 오나라가 짜증나게 만드네요 아 잠깐 하나 빼고 자 우리 명품 아 이미 이미 출진했지 넘어갈게요 아 거절 거절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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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벤트도 뭐야 아 이거 필요없는 것들 자 인재가 이제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서 다 등용합시다 오 한거없이 벌써 육단이야 안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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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쵸 오나라 또 강동시비오신도 있고 다 죽었겠지만 나름 나쁘진 않죠 맞습니다 어 군단 편제를 이제 할게요 군단 편제를 자 여기에서 위에 다 줍시다 음 여기 여기 하고 자 됐죠 낙양까지는 일단 냅둬주고요 자 됐고 지원해 이제 자 지원하는거야 자 자 지원해 지원해 자 이제 무지하게 오겠죠 금 무지하게 올거니까 냅두면 되고 어 명품 야 무력 7자리가 있네 흐흐 이 훠흐 흠흐흐흠흠에 후반した 역시 인재 싸움이지 자 여기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덟명 어 자 control 잡아먹읍시다 잡아 먹으면 되지 뭐 일단 그냥 공격 때릴게요 별거 없으니깐 자 추진해서 에로 자.. град 성 fem 맥성 먹구요 자 어... 이름같이 먹읍시다 그냥 들어가도 이기겠지? 자, 어, 가져오라고 자, 어, 됐어요 저긴 됐고요 지략책이 너무 필요하다고 자, 지역내전도 넣읍시다 어, 여기는 일단 자, 토지점령 많은 아이고, 좋네요 자, 돈하고 자, 나머지는 점령 상업, 상업, 상업 됐습니다 강유? 아니요, 아니요 바로 붙어버린다고 일단 한턴 쉬다가 갈게요 쉬었다가 일단 중계하고 있읍시다, 진군 아, 잠깐만, 이거 하나도 안 넣었잖아? 아, 나 이거 넣는 게 어색해 미치겄네, 이거 넣는 게 어색해, 지금 장안으로 한번 해볼까? 장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아, 자, 봅시다 음, 군단 편제해서 잠깐만 아, 저거 안 넣고 있었어 미치겄네 음, 장안에 한번 다 보내볼게요 탐색 자, 어... 20일이나 걸리잖아 자, 자동탐색 합시다 아니면 장안으로 좀 보내줄까? 장안으로 좀 보낼게요 너무 장안에 또 애들이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애들 좀 보냅시다 뭐 이런 애들 좀 이렇게 이 정도 보내주면 되겠지? 대충, 대충 보내주고 자, 탐색 아래서 하러 갈게요 아, 모두 무장해 자, 이벤트 또 모인... 아... 안 볼게요 이제, 뭐죠? 이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량소 또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자, 되셨고 그쵸 총나라는 뭐 이미 그... 뭐죠? 1등 때 다 죽어가지고 뭐... 지금 거의 작살났잖아요 어, 요거를... 그냥 들어갈게요 뭐 귀찮으니까 공격하고 자, 화계 확률이나 좀 봅시다 화계 17 자, 얘... 얘는 아니지? 잠깐만 넌 그냥 여기 있어 깜짝이야 들어갈뻔했네 자, 친구 음... 자, 아무래도 얘가 화계가 높겠죠? 22% 좋네요 자, 삼아주는 몇%인가요? 5% 그냥 공격해 설마 지게 하겠어? 들어갑시다 등용하면은 뭐가 없죠 자, 탐색 자, 모두문장 또 하고 들어갈게요 야야야야 길막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설마 지... 설마 지는 거야 이거? 잠깐만 설마 지지나요? 야, 너 싸워라 벌써 1월되면 죽는 애들 나온다구요? 아, 그럼 안되는데 빨리 이거 등에라도 하나 줘야겠다 등에만 있어도 든든하니깐 아, 지금 탐색도 안돌렸는데 지금 아, 육학 나오잖아요 졌네 아, 이거 지겄는데? 잠깐만 너무 쉽게 봤나? 너무, 너무 막 봤는데? 잠깐만 너무 쉽게 봤는데? 시정 뭐 있나? 아, 이거 하나 넣읍시다 아, 너무너무 대충 봤나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자, 일단 들어갑시다 자, 공격하고 일단 강장진군 좀 매겨줄게요 자, 혼란 또 있으니까 아직,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고 어, 혼란 풀렸네? 혼란이 풀리네요 자, 됐고 먹어야지 이 정도는 자, 됐고 설마 이거 못 먹겠어요 음, 다 보상 좀 합시다 자, 종료됐고 어, 외교 신선? 게임이니까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거, 또 못 믿겠죠? 자, 금 3천 원이 된다고 이게 될까?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봐 아무래도 뻥 같죠, 지금? 아무래도 뻥 같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아, 아무래도 못 믿겠어 아, 아, 다쳤군요 아, 헤이 참 아, 고울도 다치네 미치겠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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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쳤네요. 아유, 무슨 육항이 이렇게 일기토를 잘해. 아니, 지금 일기토를 두명 썩어당했어요, 지금. 아니, 무슨... 육항이 뭐 일기토 황제야? 후반기 일기토 짱입니까? 아, 저게 녹으면 좀 애매한데? 아유, 황당하네? 어, 그쵸?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진군해주고 자, 봅시다. 아니, 그래도... 시정 다시 보고 시정 자꾸 왜 뜨는 거야? 아, 이거 바꾸라고. 냅둘게요. 아니, 제가 등용합시다. 아, 이거 뭐지? 명품을 줄게요. 음, 종에 정도면은... 아... 이거 하나 줄까? 아, 종에는 안 죽는데? 등에 이거 줄 거예요. 등에 오면 이거 줄 겁니다, 바로. 상한자병을 하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가 붙었어요. 사실 잘못 붙었군요. 아, 근데 육항이 이렇게 잘 싸울 줄 몰랐지? 아니, 능력은 능력이 좋긴 하지만... 아니, 이게... 무력이 69짜리가 무슨... 69짜리가... 그래, 좋아. 내가 잘못...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어? 제가, 여기 만만치 않잖아? 자, 너무 쉽게 봤군요. 잠깐만. 아, 이거 뒤에 끈으로 온다고 또? 어... 탐색 좀 합시다. 자, 너무 마관... 마관 느낌은 확 드네요, 지금. 아, 정치 1짜리 필요 없고... 아, 정치 2짜리 필요 없고... 안녕하세요. 아라시공 필요 없고요. 자, 강장진군 때립시다. 야, 이거 안되는데... 야, 이거 못먹... 야, 이거 못먹네... 아냐, 미치겄데... 자, 교역도 봅시다. 교역이가... 어... 카프락토이... 음... 항도... 아, 갔다 와야되나? 갔다 올게요, 그래도. 갔다 옵시다. 자, 일단 왔으니까... 아, 잠깐, 잠깐. 왔으니까... 아... 이거 하나 줄게. 수명템 빨리 줍시다, 일단. 용품... 자, 우리 수명템... 수명 연장... 우리 등에... 자, 통솔로 찍으면 되겠지? 어, 등에 아직 안 왔나요? 혹시 부상당했나? 귀환 중인가요? 등... 아, 귀환 중인가 보군요. 이게 안나오는데? 아, 예, 등에 안 죽었지? 아, 나 죽었다고 생각했어. 자, 3세계 납시다. 고인저법... 예, 많은 건 좋습니다. 진짜 뭐... 듣도고도 못한 것도 막 있더라고요. 자, 2,000대... 야, 이거... 어... 아, 이거... 툭 쳐주면 끝날 것 같던데... 아, 참... 좀 아쉽네요. 아, 일단 기다립시다. 네, 뭐... 죽질 않겠지? 나와. 먹어주고, 진군. 아이고... 아, 참사검... 참사검이 나오네요. 형, 이렇게 저걸지네. 그러게. 자, 그러게. 육항이 또 있을 줄 몰랐네. 또... 너무 안보고 나왔어. 너무 안보고 나왔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동이면 하면 되지, 뭐. 자, 이것도 오면 또 들어가면 됩니다. 또 빼죠. 빼면 되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음... 자, 보상도 해주고... 자, 등에 미안해. 아이고, 너 다치겠지. 음... 자, 왔군요. 자, 명품 하나 빨리 줍시다. 자, 수명 연장. 자, 우리 등에. 그쵸, 한방인데 저거. 자, 등에 일단 됐어. 자, 등에. 등에. 자, 친선. 아, 또 접시됐네. 또 이거... 아, 이거... 이거... 천 주면 된다는데. 만... 만삼천 주면 안된다. 이거 구라죠.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지금. 자, 다 탐색. 올 탐색도 합시다. 자, 이거 오면은 또 한방 가서 후루룩 할게요. 후루룩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딴 친구. 백미안은 그 중 이상해. 백미안은 너무 바보야, 다. 아, 근데 후반 또 재밌네. 아, 그냥 밀어, 밀어, 밀어. 아휴, 괜찮아, 괜찮아. 자, 병사 최대하고요. 그냥 가. 그냥 갑시다. 알아서 그냥 공격하고. 끝낼게요. 음... 됐고. 자,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자, 이것도 되잖아요. 음... 지역 인접선... 또 되긴 하는데... 여러분... 눈... 보호해야 되니까 그냥 끌게요. 지금 뭐... 긴장되는 약간... 그런 포위 점령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냥. 자, 진군. 음... 아, 진군도 막 가면 안되지. 여기 왔다가... 여기로 가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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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아... 이렇게 올게요, 일단. 진군. 자... 아,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올라오고 했다가 가는 거예요. 병사가 많으니까 쬐는 거예요. 아, 여기 정치만 이렇게 나와. 아니면은... 교환을 한 번 걸어볼까? 자, 두 개요. 아, 참사검 하나 줄 걸 그랬나? 참사검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죠? 탐사... 근데 한 번 저도... 전혀 타격이 없는데, 얘는? 진짜로? 한 번 저도 뭐... 그냥 뭐 까짓 거 뭐... 그냥 대충 그냥... 하하하하... 음... 됐고. 됐습니다. 내둘게요. 할 거 없고... 넘어갑시다. 아, 통솔 10짜리. 아, 지금 지력 5짜리 하나만 나와라. 지력 빼고 다 나오네. 돌겄네, 진짜. 자, 중계에서 화개도 한 번 때려볼까요? 화개 25% 매우 좋네요. 자, 화개 30% 너무 좋잖아. 그냥 공격합시다, 그럼. 음... 공격, 공격하시고. 됐네요. 음... 회용이요? 알겠습니다. 그게 더 빠르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훨씬 빠르겠네요. 자, 교역 또 볼게요. 아... 레기온... 야, 180일... 미치겠네. 방면은 좀 그렇고, 마리온 가. 후반기니까 저런 것도 보내는군요. 자, 명품. 아, 이제 지력. 친선도 해봅시다. 이거 친선이 돼야지 뭘... 항복 공고를 하든 말든... 한번 보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빨랑 먹어라, 빵을 먹어라. 귀찮다. 육항이는 그냥 썩어덩을 할까? 어차피 등이 안 되잖아요. 등이 될 수 있을까? 아, 벌써? 옆... 벌써 등이 나... 자, 이제 쿨럭쿨럭이 시작하는군요, 얘들이. 쿨럭쿨럭이 시작됐네요. 자, 어... 할 거 없어요. 3세기나 계속 합시다. 혹시 지략... 지략서 나오는 좋은 땅 알으신 분? 좋은 땅. 지략서 나오는 좋은 땅.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아예 안 넣었어. 안 넣어도 돼. 아예... 자, 되셨고... 포상이나 좀 때려주고요. 할 거 없죠? 괜히 부상을 당해서 좀 찝찝하네? 자, 이거 와서 그냥 불이나 질러줍시다. 하게. 어... 됐죠? 자동 익명이나 해주고 자, 상업이나 합시다. 총나라 항복시키기 정말 힘드네. 진류부경이 나온다고 자, 육항을 어떻게 썩어덩을 해줄까? 육항이 잡혔을까요? 아, 아이씨, 아이씨... 아니, 잡혀도 이런 애들만 잡혀. 아, 잡혀도 정말 더럽네요. 어? 아, 아, 참... 일단 포로 합시다. 이제는 포로 하고 대구도 지네. 아, 참... 그러네? 잡혀도 참 더럽게요. 아... 존엔 다퉈 항상. 맨날, 맨날 그래. 음... 일단... 이거... 군단을 좀 빼가지고... 자, 뭐야. 자, 좀... 보기야, 이런데...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지네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좀 나올 만한데... 좀... 탐색 지금 계속 합시다. 탐색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어... 이 정도? 이 정도면 됐죠? 자... 야, 자... 전탐색해, 전탐색. 올탐색. 다, 진 땅 다 탐색하면 되게 될 거야. 나오긴 하겠지. 야, 이래도 안 나오면 답 없는 거야, 진짜. 안읍이, 안읍이 있어요. 아... 갑시다. 이 정도면 됐겠지. 자, 대극정. 야, 벌써 6단이야. 한 개 없는데. 자, 되셨고. 어... 도시내정이나 그래도 넣어줍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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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내정도 자동 넣어주고 대충. 어, 됐고요. 자, 포상 한번 때려주고. 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찍겠는데, 이거? 한 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정벌을 가자고? 아, 항복 공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항복 공고. 지력 100만, 아... 아, 그냥 공격을 밀어버려, 그냥, 확 그냥. 밀어버릴까? 일단 조금만 더 해볼게요. 또 조금만 더. 자, 지력 5 나오면은 외교해가지고 항복 공고 좀 해볼게요. 아, 진짜 회남자 딸일 필요 없다고. 자, 얼른얼른. 자, 얼른얼른. 그러니깐, 친산합시다. 어, 금 그냥 풀로 때려. 어, 어렵겠지요. 이건 안 되는 거죠. 하하하하. 내가 더해, 더해, 더해. 음... 야, 돈. 아, 힘드.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고. 손휴? 어, 돼? 요거는? 아, 좋은 성과. 그럼 요거는? 아, 이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돈도 많은데. 어... 탐색. 아, 맞아. 지력 80이지. 깜빡했네요. 지력 80이었지. 아... 하... 하... 요실저다 동네. 자, 일단 명품 뭐인지 봅시다. 음... 얘도 별거 없군요. 아... 승낙을 해볼게요. 아, 불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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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교, 외교. 자, 친선. 어, 얘랑도 합시다. 미치겠네. 이게 뭐... 거짓말쟁이. 아유, 진짜. 아, 지금 80이니까 봐줍시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좀 지켜볼게요. 들어오지마. 자, 아우, 우호됐어. 우호됐어. 와, 돈.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돈 주면 우호돼. 또 왜 오니? 아무리 그, 안 친해도 돈 주면 우호되는 세상이에요. 자, 어... 외교. 자, 친선. 자, 바로 우호됐죠? 자, 돈에는 장사 없거든. 자, 하하하. 돈 많이 줘, 많이 줘. 며칠 걸려. 12일. 어, 갔다와. 근데 너... 정치력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12일은 좀 그러니까. 어, 12일. 어차피 12일짜리. 아, 어차피 두 턴이면 배수 갔다 옵시다. 자, 탐색. 아, 지금. 지금 지략이... 지략이... 지략이 엉망인데도 어떻게 되긴 되는군요. 돈빨루 그냥. 자, 돈 3만원 있죠. 돈 더 땡깁시다. 돈, 어, 가져와. 아, 뭐 아무도 없니, 여기? 어? 아무도 없어요? 완에 아무도 없어? 자, 대충 이 정도 가주고요. 애들이 딸리긴 딸리네요. 확실히 애들이 딸리긴 딸린다. 한명. 낙영의 빵명? 미치겠네. 내가 너무 땡겼군요, 저쪽으로. 아, 너무 땡긴 건 좀 그러네요. 자, 대충 넣어주고요. 너무 땡겼구나. 갑시다. 요 위를 아예 버리는 것도 답이겠는데? 위의 땅 그냥 아예 다 버려버리고 아래 땅만 쫙 올려도 그것도 하나 방법이겠는데 위에 땅은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애들이. 등용 한번 보고 애들이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여기 가고 있고 넘어갈게요. 부상 나오면서 애들 뭐 지력책이나 좀 찾아 봅시다. 2만짜리 또 오는 거 아니겠지? 3천 자, 친밀 됐어요, 친밀. 친밀 됐어요, 친밀. 친밀 됐고 어... 아, 이거 지력만 100이면은 야, 지력만 100이면 이거 한번 한복공고 한번 해볼 텐데 아, 너무 아쉽네요. 자, 혹시 시정 좀 봅시다. 혹시 그거, 이거 필요 없고, 잠깐만. 어... 우리 건강해지는 거 뭔가요? 본초학 자, 본초학 자, 본초학 10단 만들어. 참, 본초학 10단 본초학 10단 그래 본초학 10단 자, 본초학 10단이고 모든 게 다 가능하군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자, 됐어. 본초학 10단이면 한 두 배 빨라지나? 아, 와, 왜 우후됐어. 아유, 친밀 올려야지, 다시. 회복해. 회복하라고. 회복을 해야지 회복을 안 하네. 어... 일단 하나 빼주고요. 자, 뭐 할 거 있나? 할 게... 29명? 한, 이동을 좀... 더 해볼게요. 아래로. 자, 놀고 계신 분들 한, 이렇게 옵시다. 아, 잠깐. 조화는 오면 안 됐었는데. 괜찮네요. 돈 많네. 조화는 다시 양양으로 올립시다. 아, 맞다. 유튜브 지금 뭐 괜찮죠? 유튜브 괜찮으시죠? 일단 외교 좀 볼까요? 어... 아직도 안 났네. 아, 이게 부상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아, 참. 자, 자동참색 계속 합시다. 아니면 이거 좀 목표를 해볼까? 합의. 자, 합의. 자, 합의 갔다 와봐. 줘봐.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감사합니다. 자, 외교 친선 또 합시다. 우리 우호인데 왜 떨어졌어? 아이고. 자, 2700 주면은? 어, 갔다 오세요. 그냥. 자, 유선이랑도 친해지고 싶은데 이것도 구라죠? 어, 갔다 와봐. 자, 군주 다시 오시고. 자, 지역 내정도 넣읍시다. 자동인명. 자, 되셨고. 자, 됐습니다. 어... 자, 이거 좀 너무했나? 너무했나?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나, 지금? 자, 뭐 알아서 아시겠지? 유튜브는 원래 좀 걸리긴 했는데 좀...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근데... 어... 전법 피해 증가했답니다. 자, 이거 뺏겼네? 이거 뭐하고 있나요, 이거? 잠시만... 야, 이거 뭐하는 건데, 지금? 어? 아니... 어? 이거 뭐... 뭐하는 건가요, 얘네, 지금? 그렇게 무섭나? 야, 이렇게 꼼꼼하게 막은 거다. 전 첨 봤네? 저렇게 무서운가요, 저기가? 아주 그냥... 완전 막아놨네? 막아놔버렸네요. 어? 대단합니다, 일단. 어? 대단해요. 야, 대단하네요. 참. 자, 교역이 또 왔으니까 해봅시다. 페르시아 기병도 해볼까요? 음... 아이고, 한 명만 보일까? 자, 탐색이나 계속 합시다. 자, 올 탐색. 그러게도 저렇게까지 해보는 것도 처음 봤네? 하긴, 저는 이거 웬만하면 다 안 주잖아요. 그... 군단을 다 안 주는데... 또... 저렇게 되는군요. 자, 다시 친밀. 아... 자, 지략... 어... 도장 나와도 돼. 자, 됐고. 여기도... 아, 없군. 이걸 먹어줄 애가 없군요. 이야... 교역이나 합시다. 이것도 교역까지 하게 되네. 이거 할 게 없으니까 교역을 하게 되는군요. 자, 대충 갔다 오고... 아니, 진짜 지략서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던데? 진영에서. 자, 애들을 좀 불러볼게요. 아, 부를 애들이었구나. 아... 부를 애들이 많지갖고 업에도 비웠어요, 지금. 애들이 다 비웠구나. 아, 내가 너무 많이 땡겼군요, 지금. 탐색 계속 합시다. 내가 너무 많이 땡긴 것 같아, 애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어... 자, 이거 봐. 두 명, 한 명.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좀 보내줄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난 또 왜 갔니. 하하하하. 대충 해도 될 줄 알았더니 또 나름도 꼼꼼히 해줘야 되네요. 아, 귀찮긴 하네. 귀찮긴 하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됐고. 자, 거절. 아, 초가 안 되겠다. 심지어 올라오시네요. 강유 2만 들고 올라오네. 하하하하. 자, 강유가 2만 들고 옵니다. 자, 천수의 4명. 자, 장 안에 3명 가지고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음... 자, 명품 좀 볼게요, 일단. 아... 혹시 지략소 빼고 다. 병도 드럽게 안 나요. 하하하하. 미치겠네. 병도 드럽게 안 나. 자, 무듬 무장 계속 합시다. 이거 확 쳐들어버릴까 보다, 그냥. 사실 별거 없거든요. 뭐, 좀 맘밖에 없잖아.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게... 그래도 좋게 좋게 그냥 뭐 말로 끝내려고 했더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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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